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다하는 더 블록체인의 시은의 에피소드 4 두번째 실습시간입니다. 이번 실습시간은 미래의 지갑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18년도에 새로 나온 새로운 표준 빕47 표준을 사용을 하는 페이님.이즈라는 친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만큼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가 있구나를 알아보시고 아직 이게 상용화가 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표준이 나와서 이것을 만약 누가 도입을 한다면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페이님.이즈 웹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my.페이님.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paynim.is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게 저의 주소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의아하죠. 이게 뭔지 지금 봤을 때 어떤 로봇 얼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 코드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핑거프린트가 나오는데 이 핑거프린트가 지금 보니까 아마도 뭔가 페이먼트 코드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로봇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먼트 코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께서 인터넷 뱅킹을 써보셨을 텐데 인터넷 뱅킹을 쓰면 제가 신안을 쓰든지 국민을 쓰든지 대부분의 경우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면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뱅킹 어플을 써보시거나 인터넷 뱅킹 어플을 써보시면 아실 텐데요. 초창기에 로그인을 하셨을 때 뭔가 그래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주사위입니다. 특정 색깔을 가진 주사위인데 그 주사위를 제가 로그인을 하면 그럼 하시는 님이 로그인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진이 뜹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컴퓨터가 문제가 없고 해킹을 당하지 않았고 이 소프트웨어가 괜찮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페이님 봇도 약간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일단 지금 일단은 이 표준은 사무라이 지갑이라는 좀 파워 유저들을 위한 지갑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라이 지갑은 모바일 지갑이죠. 그래서 사무라이 지갑에서 이걸 사용되고 이걸 통해서 페이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님 봇을 만들고 제가 페이님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페이님 봇이 나오는데 이걸 살펴보자면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일단 주소록이 있습니다. 그럼 주소록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님 디렉토리를 눌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의 네임, 이름 그 다음에 이 이름에 따른 아까 봤던 PM 코드에 따른 이렇게 로봇이 나온대요. 살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로봇 한 명 한 명마다 정말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로봇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신기하다고 할 수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을 제가 주소록에 추가를 할 수 있고 주소록을 보면서 주소록에 추가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실드를 보면 아 이 페이님 코드의 소유자라는 것을 자기가 검증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이걸 이름을 한번 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 PM 코드가 있는데 이 PM 코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사무라이 지갑으로 스캔을 하면 그 이 사람의 비트코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가 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어떻게 쉬워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과거에는 저희가 특정 인물의 비트코인 주소 자체를 복사 붙이기를 하거나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주소를 이제 돈을 받는 사람 또한 주소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줘야 됐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PM 코드를 하나만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PM 코드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유저 이름과 그 다음에 이 로봇 그림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낼 때 어 주소를 복사 붙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복사 주소를 제대로 복사 붙이기 했는가 몇 번이나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확인을 몇 번씩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 제가 이 PM을 잘못했다면 이 그림 자체가 이 사진 자체가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유저 이름과 그 다음에 이 PM 두 가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PM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도 여기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주소록인데 이 주소록에 제가 만약 온다고 하면 그 사무라이 지갑 QR코드만 찍으면 이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람 비트코인 주소로 제가 돈을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도대체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장키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확장키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 퍼블릭키 공기키만 계속 계속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이쪽 PM코드 PM 페이먼트 코드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페이먼트 코드를 찍을 때마다 새로운 퍼블릭키가 생성이 되고 이것을 이 프라이빗키 개인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나중에 있다가 그 액수를 확인하고 그 액수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쉬워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이전에는 길고 긴 58진수 비트코인 주소를 외우고 있다가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아이디와 그리고 그림 사진으로 압축을 시켰다고 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Add to Context 그러니까 제 개인 주소록에 이 사람을 추가하는 것도 진짜 진짜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층 더 쉽게 사람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 취약점이 있긴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공개 주소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이님 이 웹사이트에서 이 공개 주소록을 제공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서 쓰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뭐 나는 좀 더 파워 유저다 이러면 사무라이 지갑을 한번 써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아직은 이게 공개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공개된 웹사이트를 이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격을 한다면 이 주소록을 저희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비트DNS나 아니면 그 네임코인 혹은 이제 ENS 같은 서비스인데요. 이런 서비스는 주소록을 주소록 자체를 타일중앙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제 타일중앙화된 주소록에다가 또 다른 블록체인이죠. 주소록을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에다가 올리고 난 뒤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열람을 해서 누가 누구인지 신원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의 주소에 돈을 보내자 라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페이님은 일단 페이먼트 코드 자체는 좀 신발한 그런 발명인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거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화 서비스의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았는데 중앙화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이게 이전에 있었던 그 58진수 비트코인 주소 1이나 3이나 BC1으로 시작하는 비트코인 주소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한층 더 진짜 진짜 많이 쉬워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두 번째 실습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이게 딱 한 번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찍었을 때 실습 영상을 제외한 본 영상 자체가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많은 의문점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그러듯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영상으로 돌아가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